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친정권 인사로 불리되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받아달라는 청와대 측의 요구를 거부하자 김오수 전 차관이 포기하고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로 재치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오수 전 차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워온 대표적인 친여법조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공석이 된 감사위원회 차관급입니다. 감사위원회 김오수 전 차관을 제청해달라고 최소 두 차례 이상의 요구를 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오수 전 차관은 이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무 차관을 끝으로 31년 공직생활을 마친 뒤에 저를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종합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20년 전통의 중견 법무법인에서 소박하게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법무법인에 취직해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김오수 전 차관의 재취업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완가한 저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재형 원장은 김오수 전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법관이 적절하다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검찰 출신의 김오수 차관 대신에 법관이 필요하다 하는 논리를 씌워서 지금 친정권 인사를 받으라 하고 청와대가 욕을 했지만 이걸 잘 막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탁, 압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을 결국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뚝심으로 잘 막아낸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러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의 감사원장을 불러내서 겉으로는 월성원자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문제를 따진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월성원자력발전소 폐쇄를 하려고 하자 감사원에서 그 폐쇄가 아직 이러다 지금 폐쇄를 하게 되면 많은 국고 손실을 가져온다 하면서 그 폐쇄 자체를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깐깐하게 감사를 하면서 원자력발전소 폐쇄 결정을 자꾸 미루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빌므로 해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내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받아라 하고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치를 한다 하는 핑계를 대가지고 감사원장에게 정치를 하려면 옷을 벗고 나가라 하는 식으로 강하게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사원장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왜 팔짱을 끼고 있냐 태도가 그게 뭐냐 하는 식으로 태도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은 굴하지 않고 일관되게 감사원의 독립된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친녀 인사를 안치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기 타당성 감사 등 각종 감사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감사원 최고의 협의체입니다. 따라서 김오수 전 차관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월성원전 조기 폐쇄가 문제없음으로 이렇게 결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주 감사를 깐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 결국은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정부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안치려고 했던 것도 막아낸 것입니다. 최재형 원장은 김 전 차관 대신에 현직 판사를 감사위원으로 추대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다주택 문제 등을 들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천은 감사원장이 하는데 결정,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주택 문제 등을 들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청와대는 감사원장에게 김오수를 추천해주면 당장에 이렇게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릴 텐데 김오수를 끝끝내 추천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김오수 전 차관을 앉히지 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재형 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에 출석해서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과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지킬 임무를 제청하는 것이 헌법상 감사원장의 책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극히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이 정권입니다. 옳은 말을 하면 지켜나가고 옳은 말을 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 아주 한직으로 발령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정권 실세들과 두루 가까운 김오수 전 차관이 재첩한 법무법위 내에서는 사건 수임이 밀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정치권 관계자는 코드 인사로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시도가 감사원,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 앞에서 멈춘 셈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가시나 다름없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압박 강도가 더 쐬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공직자들이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소신이 있는 공직자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마음대로 최재 파괴나 법지 파괴를 하고 있어도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다물고 있음으로 해서 결국은 동조해 주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그렇게 정권의 요구나 부탁을 호락호락 들어주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나마 지금 곳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소신이 있는 공직자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